2022년 9월 5일 잔 게시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머큐리 까비어 월요일입니다. 3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3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3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4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4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4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5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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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6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6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6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6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10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11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12형 SNC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엔텔스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포님 체결 틱틱 사운드 설정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주포님 체결 틱틱 사운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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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클론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다음은 나노엔텍 종목입니다. 오전에 바이셀 마크는 본절 수준으로 탈출을 했고요. 이후 오후짱 시작 부근에 떨어지길래 받았는데 평단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서 손절 3% 정도 잡고 기다리다 약수익으로 빠져나온 종목입니다.